오늘은 우리 준영이와 사냥하러 왔어요. 준영이에게 아이템을 잘 줘서 그런가? 이렇게 든든하게 사냥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우리 준영이 든든하죠? 성역 여러 곳에도 우리 준영이 또래의 용병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아이템이 없는 친구들이 참 많대요. 저도 겪어봐서 알 수 있습니다. 아이템이 없는 준영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미안해요. 저의 작은 힘이라도 꼭 보태고 싶어요. 성역의 준영이들을 내 아이처럼 지켜주는 게 가능할까요? 달인의 나눔 방송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2세트를 받아가셔서 여러분의 준영이들이 더 행복하게 사냥할 수 있게 해주세요. 나눔에 참여하셔서 준영이의 아이템을 맞춰주세요. 유용하게 쓰겠습니다. 후원무늬 달인 샵 3497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